자, 남념 시럽과 여단들 다 모이셨죠? 네! 첫 번째 코너는 마음에 드는 이성과 도시락을 함께 먹을 수 있는 도시락 선택입니다. 오른쪽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가셔서 각자 먹을 것을 양껏 사오시면 됩니다. 이연님, 이연님 모르실 거예요? 이연님, 계단으로 가셔서. 이연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되게 자상하시네요. 직업은 내게? 직업은 내게야. 어, 안녕하세요. 이연님, 뭐 드실 거예요? 아, 저 잘 모르겠어요. 이연님, 사장님이 뭐 좋아하세요? 아, 뭘 먹어야 되냐. 곱빵 맛있는데, 곱빵. 어, 저거, 저거. 여기가 좀 다려. 어우! 아니, 잘 나요. 베리야, 이리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봐. 라면을 나누고 아쉽다. 아, 어떡해, 어떡해. 저 곱빵 사지 마세요. 제가 하나 또 사셨어요. 아, 어묵을 좋아하시나. 여성 출연자가 너무 적으니까. 정말 너무 치열해. 아니, 뭐 안 드세요? 아, 남자분들이 사는데 뭐 제가 살 필요 있나요? 참. 그쪽은 좀 사야 할걸요? 됐거든요. 주택을 안 먹는 거예요, 1호님. 아, 저도 주택을 안 샀어요. 됐어요. 맛있으면 다 할게요. 아, 지금. 아, 지금. 2호님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아, 뭐 이런 얘기 했으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너무 쌀쌀 맞으신 것 같고요. 우우. 전화 오셨어요? 저는. 식사는? 식사 남자분들이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왜 그걸 제가 준비해요? 와, 대박. 이거 뭐예요? 나도 라면 저거 먹을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 먹고 싶다, 그냥. 여자 1호님, 여기예요. 1호님은 저쪽에 앉았고 나는 여기. 우리랑 같이 못 먹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들이 있잖아. 2호님. 여기요, 여기 서세요. 어디 가세요. 가져와서 가져와서 가져와서. 여기는 이렇게 절대 잡았어요, 가져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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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와. 팝콘? 갑자기 팝콘이야. 국장가세요? 네, 똑같이 손을 넣어서 먹는 그 맛이었습니다. 이호님! 빨리 좀 오세요! 10초 탈락 있어요. 10초! 탈락! 납작이! 야 지그찢기 타다 아웃 소리 정말 몇 년을 듣니 몇 년을 아 우원님 좀 드시고 오셨네 지금부터 과실학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같이 먹고 싶은 여자분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주시면 돼요 아 이거 다른거보다요 그리고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1번부터 20세로 자석을 하자 6허부터 하면 안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녁에 앉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묵 좋아하신다고 해서 아이고 이리로 오실게요 아 뭐 여기 축구의 분위기입니다 눈방울이 좋으세요 많이 안 드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아 이제 밀당 끝났었나봐 정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저기 몸에 안좋은거 드시지 마시고 요 저기 그대로 가는거에요 아 몸에 좋은거 드셔야지 조용히 먹읍시다 고용히 먹을거면 집에가셔먹어 하하하하 여자뒤이 단하자 하파라자 그런거 진짜 안먹어 먹던거 먹던거 그걸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유꺼 분. 이거랑 좀 같이 드시라고요. 여자 1회분께서 꼬챙이가 찔리고 싶으세요. 여기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자, 거의 식사 다. 네, 다 먹었습니다.